진호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홍진호, 박정선 오히려 경기 내보내면 짜증내고 만연병장 뭐예요? 내가 반반에는 팀플이라니! 팀플이라니! 둘 다 동반중승이면 큰일 나겠는데 또 이래가지고 진호도 좀 생각나고 아니 근데 오늘 키링캠 오빠의 움직임을 몇 번을 따이는 거 같은데? 마치 옆에 있는 거 같아! 미안해! 미안해! 스토리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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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탄하는데 이거 입탄 졌다 그러면 딜 안 놓고 딜 빠지고 난 안 죽고 사진 져서 그렇게 불러요 하하하하 감독님 어떻게 어떻게 해요! 인쎕 전설 추가 나올 법이다! 단체 인쎕! 코edy아 비 joue 그다음 기본적으로 그렇군요 네가 살려달라며 하하하하 배달이 감사합니다! 안녕히 계세요!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니